원고 고정 레버를 툴박스에 내재된 육각 랜치를 이용하여 반대로 끼워줍니다. 재단할 책이나 용지를 넣고 페이퍼 가이드를 사이즈에 맞게 조절합니다. 용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원고 고정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재단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다면 안전핀을 눌러 풀어주고 손잡이를 내려 용지를 재단합니다. 원고 조절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 고정을 풀어준 뒤 원고 재단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hc700은 정밀한 농금자 사이즈 표시 가 있어 정확한 재단이 가능합니다. 안전 커버와 원고 받침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 받침대를 위로 접을 수 있어 보관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